대전경찰청은 문화유산의 해외 불법 유출 의혹을 받아왔던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을 국가유산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양 전 회장은 지난해 국내 문화유산 유물 10여 접을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호주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에 밀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당시 양 전 회장은 해당 유물들은 문화재라 부를 만큼 가치가 크진 않고 호주에서 전시를 준비하면서 일부 행정 절차가 꼬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.